사전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한 게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4.15 총선해서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전성을 했습니다 1480대 제로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어제 잠시 보였지만 서울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울 지역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동수고 13 중구 성동구갑 투표 동수가 13개고 투표 소수가 65개입니다 65개 전부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한 겁니다 이게 선거입니다 이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투표입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이거는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모든 투표소 성동구는 65개 종로구는 60개 은평구는 55개 영등포는 64개 영등포 값도 59개 양천구 66개 양천구 60개 서대문구 46개 마포구 62개 마포구 47개 모든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에서 20 30%를 빼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한 겁니다 65대 제로 60대 제로 55대 제로 64대 제로 59대 제로 66대 제로 60대 제로 46대 제로 62대 제로 47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결과가 이런 결과가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동작구을 동작구 값 동대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값 도봉구을 도봉구 값 노은구병 노은구 값 구로을 구로 값 48대 제로 54대 제로 49대 제로 52대 제로 49대 제로 45대 제로 45대 제로 43대 제로 51대 제로 64대 제로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모든 사전투표에서는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투표소 레벨에서 다 승리하도록 전산을 조작한 거 아니에요 전산을 전산을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 보니 동작구려 나경원도 그렇게 해서 패배했네요 48대 제로 네요 나경원 이름 출마했던 동작구려는 투표 동수가 7개고 투표소수가 48개다 48개 다 이름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이 출마했던 동작구려는 나경원이 100표를 얻을 때 이수진이 91.5표밖에 못 얻었습니다 이거는 당일 투표에서 나경원이 압승했습니다 당일 투표에 나경원이 압승했는데 사전투표에서 나경원이 관외 사전투표에서 100표를 얻을 때 이수진이 171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나경원이 100표를 얻을 때 158표를 이수진이 얻은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나경원이 압승을 했는데 사전투표는 이수진이 압승하는 전형적인 부정성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를 다 뭡니까 훔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를 보는 겁니다 서울시가 아마 46개 자리가 있을 거에요 45개인가 만 몇 개 될 겁니다 광진굴 49대 제로 광진굴갑 50대 제로 관악굴 59대 제로 광석굴 60대 제로 강석우병 44대 제로 강석우갑 46대 제로 강동구갑 60대 제로 강동굴 45대 제로 중동구 중구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을 지상욱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후보가 86.5표를 얻었습니다 지상욱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한 거죠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에서 지상욱이 100표를 얻을 때 박성준이 153.2표를 얻었습니다 조작을 한 거죠 관내 사전투표는 147.9표를 박성준이 얻은 겁니다 정상투표는 어떻습니까 당일 투표가 86.5표가 나오면 관외와 관내도 86.5표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표가 나온 겁니다 지상욱이 100표를 얻을 때 관외 사전투표는 박성준이 153.2표를 얻은 겁니다 그건 100% 조작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든 겁니다 강동구 가포시기만 하면 여기도 조작을 오지게 했네요 이수희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진선미 후보가 88.2표를 얻었는데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는 이수희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진선미 후보가 162.9표를 얻은 겁니다 관내는 145.7표를 얻고 표를 쑤셔 넣어준 거죠 정상주인 투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강동구에서 88.2하고 비슷하게 관외 사전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온천시내 전국을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투표소 개수가 148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1480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2분의 1을 1480개 곱한 확률로 더불어민장이 전성을 한 겁니다 서울 지역 내의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런 뭐죠? 어마어마한 증거가 그냥 중앙선거관리내 선거 데이터를 그냥 분석해가지고 다 나온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덮고 가겠다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가능한 사회가 아닙니다 나는 미쳤다고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도 하면서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실상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강성주 씨 이야기가 나와갔을 거 가지고 아니 네 선거를 이렇게 도덕질을 당했는 너는 모르냐 네가 선거를 이렇게 도덕질을 당했잖아 그런 김에 이런 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서울권역에 이렇게 어떻게 이름도 사기가 있었는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상상 초월한 나라입니다 참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 그냥 옥죄기 시작해야 그때야 정신을 차릴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